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역별 고교 입시를 말하다 입시 닥터 윤사부 인사드립니다. 대전편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대전에 또 선생님이 강의를 가장 자주 가는 지역의 하나인 대전. 어쨌든 지역별 고교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입시 닥터 윤사부의 앞부분의 강의들을 꼭. 지역별 고교 입시만 쳐다보시면 반대세. 앞에 강의를 통해서 내가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대학 가기 위한 전략을 짤 것인가 요런 준비가 대단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용의 꼬리 그리고 뱀의 머리 요 부분을 가지고 지역 고교 입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전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기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에 대한 구분부터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정기고등학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먼저 선발. 후기고등학교는 나중에 선발 요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고등학교가 들어가느냐 요걸 조금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죠. 대전 일반적으로 전국 단위에서 보더라도요. 정기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건 특수목적고등학교. 그중에서도 외고만 빼고 그러니까 과고 그리고 예체능 계열 고등학교 요게 이제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기고에 또 들어가는 가장 큰. 대전은 분류 기준이 뭐냐 하면 특성화 고등학교 대전에는 특성화 고등학교 열 개 있으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열 개. 그리고 일반계 중화 일반계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예체능 고등학교 대전 예술 고등학교 이제 신설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전 예술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그중에서 예체능에 대한 이야기 예체능을 따로 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학교별 전용 요강에 의해서 선발한다 요런 학교들은 학교별 전용 요강에 의해서 선발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대전에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요 대전 동신과학고 그리고 대전 체육고 대덕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트고 그리고 동화 마이스트고 요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정기 고등학교에 요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기 고등학교에는요 대전 예술 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가 후기 고등학교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유로운 공립고 자유로운 사립고 그리고 특수목적고 가운데에서 왜고 요렇게 후기 고등학교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 고등학교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과학고 특수목적고등학교 과학고 대전 동신과학고. 다섯 개 학급이고요. 팔십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 고등학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거의 대부분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 자기 주도 학습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 그러나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의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거의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쯤에는 올해의 정기 고등학교 입시는 거의 다 끝났을 때니까 뭐 굳이 설명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내년이라도 방문이 그 고등학교 전체가 이렇게 컨셉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은 알아두시고요. 올해는 방문 면접을 면담을 이제 소진면담으로 소진면 접으로 변경했다라는 정도 뭐 특이점이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일 단계 교과 성적 백 퍼센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서류 평가 학자 추후 그러니까 학생부 자기 자기소개서 추천서 요렇게 백 점 백 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교과 성적 백 점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류 평가 학자 추후에 대한 평가 백 점으로 구성을 하고요. 요렇게 구성해서 일 단계를. 선발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교과 성적 백 점에다가 소진면접 150점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진면접에 교과 성적은 어차피 과구를 지원하는 학생이 좀 비슷비슷할 테니까 소진면접이 역량력이 좀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과구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 중학교 교과 성적 중에서 반영하는 건 수학과 과학으로 구성이 된다. 라고 하는 거 봐두시고요. 어떤 성적을 반영하느냐라고 하면 일 학 일 단계에서는 삼 학년 일 학기까지 이루어지는 단계가 일 단계에는 삼 학년 일 학기 때까지 성적밖에 안 나오니깐요. 삼 학년 일 학기까지의 기준으로 해서 최근 세 개 학기에. 상급 학기 순으로 쭉쭉쭉 반영을 합니다. 어떻게요 비율 사십 삼십 삼십으로 자유 학기는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이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일 단계 성적 팔십 퍼센트 보고요. 그다음에 이 단계 면접 볼 때는 삼 학년 이 학기 성적이 나오니까 삼 학년 이 학기 교과 성적이 이십 퍼센트 요렇게 반영이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성화 고등학교 열 개 고등학교는요 인제 구분을 하자면 공업계 고등학교가 다섯 개요. 그다음에 대전공업고등학교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 대전디자인 고등학교. 대전 전자디자인 고등학교요 그리고 계룡 디지털 고등학교 그리고 충남 기계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공업계 고등학교 다섯 개 상업계 고등학교가 통상고 대성여고 신일여고 여자 대전여상 요렇게 해서 네 개 고등학교 그리고 농업계 고등학교가 한 개 유성생명과학고 요렇게 해서 열 개 고등학교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대체로 인제 그 전국 단위에서 놓고 보더라도 마이스트고 마이스트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떨어지면 인제 그 특성화 고등학교 특별 전형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 전형 요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봐두시고요 특별 전형 일반 전형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일구 때문에 모두 면접 및 신체 검사를 실시하고 오로지 내신으로 완성받았다고 하는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보통 때는 아니야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후기고로 넘어가면 후기고로 넘어가면 자유령 사립고 대전대성고하고 대전대신고 요 두 학교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대전대신고하고 대전대성고하고 이 두 개의 자유령 사립고는 학교별로 학생 선발 방식이 조금. 조금. 아주 조금 다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령 사립고등학교니까 자기 주도 학습 전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학교마다 반영하는 방법이 조금 조금씩 다르다는 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면접을 실시 안 하기로 했고요 반영 성적을 보니까 이 학년 일 학기부터 삼 학년 일 학기까지 그러니까 이 학년 일 이 학기 삼 학년 일 이 학기 네 개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포인트 지금부터 내가 준비한다고 생각을 할 때 이 학년 성적이 사십 퍼센트 반영되고요 삼 학년 성적이 육십 퍼센트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중학교 일 학년이 자유 학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학년 이 학기 때 자기의 능력을 시험 성적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확인했다면 조금 더 노력하는 학생들한테 더. 좋은 점수를 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 학년 육십 퍼센트 반영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령 사립고니까 수학 과학이 아니라 국어 수학 영어 필수로 하고요 사탐 과탐 중에서 선택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학교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대성 고등학교입니다 남자 삼백오십 명 열 개 학급 그러니까 학급당 삼십오 명을 하고요 고교 성적은 저 교과 성적은요 중학교에서 교과 성적이 이백 점 만점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출결은 감점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백 퍼센트 선발. 그러니까 교과 내신 성적으로 선발한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대신 고등학교는 조금 다릅니다 역시 삼백오십 명을 모집하고 열 개 학급인데. 일 단계 성적 이백 점 만점으로 계산하는 것까지 똑같고요 그다음에 출결 점수 감점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산출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해서 일 점 오 배수를 일 단계에서 선발하고요. 이 단계에서 서류 평가가 들어갑니다.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 점수 이십 이백 점 만점에 일 단계 취득 점수에다가 이번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서류 평가 이백 점 만점에 서류 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제출해야 될 서류는 당연히 학자 추가되겠죠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요 세 개의 서류를 통해서. 평가하는 방법은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기 주도 학습 과정 내지는 자기 주도 학습 능력.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가 지원 동기나 진로 학습 진로 교회 나는 어떤 대전 동신고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대학을 진학할 거고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진로 얘기 들어가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큰 2번이죠. 인성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세 가지 항목의 자소서를 잘 구성을 하면 이제 면접을 볼 때 훨씬 유리하겠죠. 아니면 여기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서류 평가만 이루어지게 되니까 서류 평가를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도 이런 서류 평가를 자유령 사립고에서 서류 평가 중학생들의 제출한 서류를 보면서 막 평가하는 과정을 좀 거치게 되니까 할 말이 좀 많기는 해요. 그런데 독서 영역을 좀 채우는 거랑 자기소개서를 좀 성심성의껏 쓰는 거 이 두 가지가 사실 엄청 중요하거든요. 자기소개서 그 두 가지를 조금 잘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기 고등학교의 특목고에 해당되는 대전외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서류 전형 실시로 해서 올해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지만 이건 그냥 올해 이렇다라는 이야기고요. 대전외고 역시 마찬가지로 후기고에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니까 자기 주도 학습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외고니까 학과별 선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봐두시고요. 외고니까 1단계에서 뭐만 본다고요? 영어 성적만. 과고는 수학, 과학을 보고요. 외고는 영어 성적을 봅니다. 160점이고요. 출결은 감점 대상이고요. 1단계에서 1.55 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는 1.55, 2단계는요. 영어 성적이 160점 만점 1단계 성적 그대로 교과 성적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서류평가가 40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서류평가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로 이루어지고요.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을 평가하는 것 20점. 40점 중에서요. 자기 주도 학습 역량 평가 20점.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 10점. 그리고 인성 10점. 이렇게 40점으로 구성이 되는데 역시 딱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서류평가에서 훨씬 중요하게 본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구성할 때 어떻게 돼요 자기 주도 학습 과정과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요렇게 구성이 됐고요. 후두기 고등학교의 성적 전체 패턴을 보면 후기 고등학교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발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총점 300점으로 계산을 하고요. 이 총점 300점 중에서 일반 교과 성적 186점이고요. 그다음에 이 체육 예술 교과 성적이 오십사 점 요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 나머지 비교과 영역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 요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 보시면 일반계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의 300점 만점 선발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어떻게 배정하느냐 대전에서는 어떻게 배정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배정하느냐 하면 일단 희망입니다. 뭐 사실 모든 지역이 다 희망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희망 배정이 60%고요. 그리고 GIS 지리정보시스템이죠. GIS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배정이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는 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선 복수 지원하고 희망하는 고등학교를 막 지원하고 그다음에 후추천 배정입니다. 뒤에는 지원이 끝나고 나면 지원한 거 다 모아서 추첨해서 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희망 배정을 한번 봅시다. 희망 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교별 정원의 60%를 희망 배정으로 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특정 일반계 고등학교를 100명을 선발한다라고 하면 그 100명 가운데 60명은 1단계 희망 배정에서 선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 전체에 놓고 보고 지원 학교의 희망에서 1, 2, 3, 4, 5 순위를 부여하고요. 그 배정에 따라서 내신 성적 상관없이 배정에 따라서 희망 배정 인원의 정원의 60%를 그냥 추첨으로 뽑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작위 전산 배정을 한다라는 거 나와 있죠. 그다음에 1, 2망이 배정이 완료되고 나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희망 1지망에서 배정이 완료돼서. 육십 퍼센트라고 했죠. 육십 퍼센트가 1지망으로 다 채워졌어요. 그러면 2, 3, 4, 5지망에서는 이 학교로 배정을 안 갑니다. 그니까 1지망을 어떻게 쓰는지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지리 배정은 사십 퍼센트입니다. 지리 배정은 지하에서 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산 배정을 하는데 이때 조금 문제가 아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이때 주의해야 생각해야 될 점은 희망 내가 어떤 희망 배정원을 냈던 거하고 전혀 상관없다라는 사실. 두 번째. 선생님 학교에도 이렇게 자꾸 문의가 이게. 그 선생님 아는 분들에게도 문의 자꾸 이렇게 오는데. 최단거리 배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를 무작위로 배정해주는 것 그런. 그런 탁월한 컴퓨터는 아직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학 가능권 전체 학교를 내고 무작위로 배정하게 된다라는 것 전산 배정이니깐요. 고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유의해야 될 거 있죠.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은요. 일단 이 학교를 지원하면 일 지망이 없어지는 거겠죠. 기회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해됐죠. 기회가 똑같아야 되니까 다섯 번의 희망이 기회가 있다면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도 다섯 번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일 지망이 없습니다. 일 희망 지원이 없고요. 이삼 사 오만 존재하죠. 근데 이제. 내가 외고나 자사고나 특목고나 국제고나 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이 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이 학교로 꼭 가고 싶었는데. 이 학교가 일 지망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거죠. 못 가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삼 사오 지망. 그러니까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를 썼던 학생들은 이삼 사오 지망에 따라서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일 지망에서는 배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별 고교 입시를 말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대전편을 살펴봤는데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 그리고 중학생의 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입시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